야아 네 여러분들 저희의 RIDE IN 뮤직비디오가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그 1시간 지금 현재 시간에 그 1시간 39분 뒤에 우리 뮤비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그 전에 한번 뮤비 봐야 되는 거죠 저희도 처음 지금 처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느껴봐야죠 과연 어떨지 정말 아주 아주 기대가 되는 혹시 여기 뮤비 미리 보신 분 있으십니까? 왔어요 그런 분은 없어요 내 주문한테 퍼센트 리얼한 리액션 보실 수 있습니다 보안이 엄청 철저해서 아무리 보고 싶어해도 안 보시더라고요 자 지금 긴 말 필요 없이 한 번 바로 시작해볼까요?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렛츠고 오 이거 저거 철러지 경찰차 나야 오 나 좀 빨리 봤고 아 저거 내봐야죠 오우 퍼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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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춤 많이 춤을 한 번에 진짜 G강 아 이 차 차 ISA 이때 바닥이 엄청 미끄러웠잖아요 맞아 맞아 물 막 오우 뭐야 큐큐 풀 풀 조금 찍어서 아 풀 멋있다 팔 타다 오이게 찬스 언제 올라왔어 저기 기성이 섹시한데? 나인데 지금 맞아 드리프트 했어 런전이 만족하시나요? 아 네 보라색 머리가 잘 어울려 섹시 와우 근데 뮤비 때보다 지금은 더 춤 잘 추는 거야 그니까 뮤비 하면서 많이 연습했어 처음 뮤비 항상 연습했어 연습은 연습 아니야 지성이 머리 색깔도 굉장히 신기하잖아 빠지러워 파피니 죄송합니다 오 factor M되ment 이 부분이 찍을게 진짜 멋있었어 Oh 느낌 있잖아 이건 멋있게 50ロ 지적인 오 이거 진짜 웃겨 이거 멋있어 바뀌는 거 와 뒤에 오토바이 나왔다 아니 이때 진짜.. 아 형 잘 어울린다 형 저 비닐 잘 어울려요 가자! 파링이 파링 파링 어울리는데 달라 안 돼 스모프네 근데 나 약간 그거 닮잖아 겨울방국에 나오는 그 맛 눈 핥느네? 와 나 입문 제일 좋아 오 이해찬 이동혁 이동혁 이야 해찬이 진짜 이야 카메라를 잘 봤네 오 브레이크다운 오 저기서 저면 안 돼 와 여기 어디로 뭐했어 오 V라인 V라인 뜨거웠다고요 심지어 안 보는데 진짜 태운 건가요? 거꾸로 둔 거 아니야? 오 지상 포무니 제일 힘들죠 오 어려운 기술 무대바 유턴 어 이제 피 dumb 그 진짜 200kg 오 꺄어 got up 200kg 주장 아 오토바이 transform 일단은 오토바이 잘 맞는다 잘 맞게 보인다 잘 맞잖아 진짜 잘 맞았어 예상리보다 훨씬 더 멋있게 나온 것 같아 혜찬이 어때? 근데 너무 넋을 놓고 봤는데 너무 내 모습에 넋을 놓고 반했어요? 반했어요 근데 일단 무엇보다 뮤비 전체적으로 너무너무 예쁘게 우리 멤버 한명 다 멋있게 나온 것 같고 또 포인트 안무들이 굉장히 다 예쁘게 잘 살았어 이번에도 안무가 굉장히 많이 나온 것 같아 근데 나는 기억남비 그거다 우리 딱 할 때 있잖아요 2절 혜찬이 파트 혜찬이 때 갑자기 배경 바뀌는 게 멋있다 나 해체했다고 위에서 딱 찍으면서 이렇게 루키자님 그게 정말 고추장 대박이었어 역시 정말 진짜 또 솔직히 그 불 엄청 많이 나왔잖아 지성이 이거 신문이랑 제노 이거 훗이랑 막 이런 것도 엄청 많이 라이딩이랑 잘 어울렸던 혹시 그게 실제로 불을 붙인 건가요? 정말 불이었는데 진짜 뜨거웠어요 신문제를 이렇게 했으면 가운데에 다 기름을 붙고 후부 Coho 하고cing 바로 끝난 거였는데 근데 너희운 눈이 벌써 흔들계에 아 그래요 저는 손에다 붙였 underneath 그니까 난 이게 좀 쓰게 털 타잖아 털이 탔어요 삼겹살 냄새 났잖아 네 이렇게 저희 장원의 뮤직 비디오 라이딩 리액션을 찍어봤는데 굉장히 멋있게 나온 것 같습니다 아! 나행 정말 기대 이상으로 정말 생각보는 멤버 멤버의 캐릭터가 잘 살아서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내내 이러실 것 같은데요. 네, 여러분들 뮤비 많이 봐주세요. 네. 은근 재미있는 장면이 되게 빠를빠르게 많이 지나가셨네요. 그거 하나씩 보시면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. 안녕! 뮤비 많이 봐주세요.